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오늘은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시리즈 카지노를 더욱 쫀득하고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정파리 배우 이동희씨와 함께합니다. 어떤 캐릭터든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생동감 넘치는 인물로 만드는 천상배우 이동희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캐파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파리의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씨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파타에 오신 게 19년 4년 전이네요. 네. 와 이렇게 오랜만인데 왜 오랜만인 것 같지가 않지? 아무래도 작년에도 이렇게 또 msg 워너비로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워낙 저희가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그럼요 봐요. 와 근데 우리 오늘 그거 신경 써서 입고 나오신 거죠. 그거 저기 안선영씨가 동희님 전현무님이 옷 탐냈던데 잘 지키셨네요 하셨는데 지켰네요. 네. 자 우리 이동희씨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매력적인.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다고 또 이렇게 또 코드쿤스트에게 또 저렴하게 구입한 좋은 옷을 입고 좀 신경 써서 와봤습니다. 제가 옷을 잘 지켰고요. 공개적으로 처음 입는 자리라서 꼭 여기에 나와서 좀 입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또 입고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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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보니까 뭐 할머니 룩이다 뭐 이러는데 이런 룩은 일단 또 자신감이 장착이 돼야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 이동희씨가 입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다른 분이 입으시면 조금 좀 초라하다. 어디 좋은데 가긴 좀 그렇다. 이런 또 옷일 수 있잖아요. 근데 동희씨가 입으니까 뭔가 느낌이 있고 편집샵에 있는 옷 같은 거야. 식은땀이 너무 많이 닿는데. 그게 좋은 브랜드입니까? 유명한 브랜드에요? 개인적으로 저랑은 많이 결이 다르지만 해외에 유명한 해리스타일스 이런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입는.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컬러 매치가 달라 보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동희씨는 배우로서도 너무 매력적이고 존재감이 있지만 또 패셔니스타로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외출학원 어디 프로그램 나갈 때 신경이 쓰이죠 옷을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 최하정의 파워타임 같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일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면 너무 요즘 말로 좀 관심종자라고 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무난하게. 잘 눈에 안 띄는 룩으로 많이 좀 입고 다니죠.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하셨죠?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는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일단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중고 옷으로 좀 많이 또 예전에는 그런 또 커뮤니티들이 있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구입을 하거나. 저 정도면 진짜 뜻이 있는 거네. 요즘은 워낙 우리 이동희씨가 대세고. 그래서 원하는 옷 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집에서 쇼핑을 한다고 해서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옷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비슷비슷한 옷들이 정말 많아요. 옷이 매번 새로운 옷들이 나온다고 해도.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래서 계속 돈을 좀 덜 쓰려고 매장에 가서 스스로 계속 최면을 겁니다. 집에 똑같은 게 있다. 계속.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오늘 또 잘 또 견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네요. 우리하고 똑같네. 박은식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입 가리고 웃는 게 완전 연예인 같다. 그래요? 우리 동희씨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으세요. 사실 지금은 또 좀 수염도 조금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매일을 갖추고. 그 느낌이 있는데요 뭐. 거기다 슬쩍슬쩍 보이는 뭐 시계나 팔찌나. 뭐 이런 좀. 그런 팔찌는 직접 사셨어요? 아니면 누가 줬어요? 이거는. 좋갈 거예요? 아니요. 필리핀 스탭이 만들어줬어요. 아 정말. 카지노 찍을 때 지금 때가 다 타가지고 지금 필리핀 스탭이 만들어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네요. 고양이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라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무라. 무라. 그러니까 모라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무라로. 잘못 만들어주셔서. 아 모라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무라로 구해줬구나. M-O-R-A라고 100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김진희 씨가. 어제 카지노 시즌2 6회 보고 왔는데 옷하고 안경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장소만 옮기신 것 같아요. 일부러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제가 이제 다음 카지노 이후의 작품에서도 좀 장발로 영화를 범죄도시를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느낌인데. 뭐 조만간 이제 다른 작품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자를 예정입니다. 아 그럼 또 미모 너무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자르거나 덥거나 까거나 길거나 그냥 한결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돋보일 리는 없습니다. 요즘 카지노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 홍보가 전혀 필요 없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내일 7화가 공개되고 총 8부작이라 이제 7화 8화 두 개만 남았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좀 결말 물어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일단 은근히 계속 얘기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쪼는 맛이라고 하죠. 그걸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찍기 전에 한 2년 전에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다 아니까 주변 지인들 몇 명한테 결말까지 다 얘기를 해 줬단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속상하지 속상하지. 그걸 왜 얘기했냐고. 사실 맨 처음에 카지노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야 왜 일주일에 한 개씩 몰아보는 게 그 맛이지 OTT 맛이지만 이랬거든요. 아니야 요즘 기쁨이 됐고. 그래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오픈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좀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처음에.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한 번에 공개를 하니까. 그런데 뭔가 그런데 이렇게 긴 홈으로 같이 길게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좀 또 색다르게 좀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전에는 드라마를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보니까 사람들하고 조금 호흡하기도 더 좀 재미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동현 씨 보자마자 아니 참우식이 계속 잘해 주는데 왜 이거 스포가 되니까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또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맞아 맞아 맞아. 자 강성화 씨가. 네 카지노 이동희님 매주 보고 있어요. 어쩜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나요. 불쌍한 연기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이렇게 워낙 그렇게 약간 더 풀린 듯하게 하시잖아요. 그 콘셉트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약간의 만성피로와 약간의 어떤 동공이 조금 풀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잘 그렇게 좀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파리를 연기할 때는 좀 잘 들어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작품에는 눈을 좀 부리부리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다크서클이 없는데도 다크서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오정희 씨가. 네 카지노는 진짜 필리핀에서 촬영한 건가요? 그럼 계속 필리핀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전에 다 완성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스타트하고. 네네네. 필리핀에서 두 달 반가량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제 외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현지 분위기가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달 반가량 가 있었고 돌아와서 이제 내부 세트는 한국에서 촬영했습니다. 연결 맞추기도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많은 또 스태프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 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재밌으셨습니까?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보다 저는 이제 우리 최민식 선배님과 또 손석구 배우님과 같이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뛰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또 선배님과 또 요즘 최고의 또 주가를 또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계시는 우리 손석구 배우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의 라인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최민식 씨는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네. 너무 좋으시죠 그분. 정말 최고로 정말 저한테는 제 인생에 정말 진짜 이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또 바뀌기도 했고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선배님이셨어요. 맞아요. 저도 최민식 씨는 조금 아는데 제가 그걸 카지노 보면서 와 저거 되게 본인의 모습이다. 그렇죠? 약간 이제 의리 있고. 맞아요. 약속 잘 지키고. 맞아요. 그런 것 같은 게 후배들 보듬고 이런 게 너무 너무 같은 거예요. 정말요? 너무 많이 배웠고 일단 조언을 평상시에 이렇게 해 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많은 후배들이 그런데 일부러 가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후배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멋지신 건 현장에 항상 한 시간 정도 일찍 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아예 지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은 지각할 상인데 그렇죠? 이동희 씨가. 전형적인 지각상이죠. 정말 지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각 많이 하고. 그래 그래. 갈낭은 지각할 상인데. 맞습니다. 선배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저는. 그렇구나. 그 뭐 그냥 차무식 씨 그 카지노에서 배는 원래 좀 차무식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제 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선배님 배이기 때문에. 정말 카지노에 핫한 우리 이동희 씨. 정팔이 돼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스포가 되고. 자 드라마 카지노의 ost 하현우 씨 쇼다운 듣고 또 계속할게요. 자 캐파타 초대석 카지노의 정팔이 이동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343님이 아니 저 이제 시즌2 보기 시작했는데 2회밖에 남지 않았다니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스토리로 봐서는 2회 안에 모든 게 풀리려나 의문이 듭니다. 2회 안에 잘 마무리되는 거죠. 인물에 너무 풀빠져서 걱정이 되네요. 저도 와 이게 2회 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조 경기에 또 비유를 하자면 이 착지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원래 착지가 아름다워야 점수가 높잖아요. 저희의 착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공중 3회전 돌고 딱 완벽하게 착지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착지가 아름답다고 해서 뭐 권선징악은 아닐 테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지 그렇지 큰일 나 큰일 나. 너무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런데 정말 이 시리즈 때문에 가입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거기서 뭐 뻗었으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는 뭐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예상은 좀 하셨어요? 이렇게 터질 거다? 아무래도 좀 예상은 잘 못했죠. 왜냐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되고 또 아무래도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을 소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은근히 어떤.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봐야 하는 게 있어서. 정말 20대부터 다 보는 것 같아요. 자 전혀 예상을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 카지노 배우들은 뭐 사실 엄청난 축제네요. 기분 좋고.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두 달 반 동안 필리핀에서 대본을 거의 전지훈련 갔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잘 찍고 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손석구 배우와 우리 또 민식 선배님과 뭐 다 모든 배우들이 한 작품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런데 두 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두 선배님. 어떤 점을 그렇게 인상 깊게. 굉장히 두 분의 공통점이 정말 연기밖에 모르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연기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진짜 같이 할까. 이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하고 작품을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이번에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빠지는데. 박혜민 씨가. 저는 정파리 역을 보면서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너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동희 배우님이 캐릭터를 잘 표현하신 거지만요. 이거 너무 좋다. 맞아요. 우리가 마냥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가끔 또 악한 모습도 있는데 또 악한 건 아니야. 또 너무 착해. 인간적이야. 그게 이 정파리가 아주 팔랑팔랑하면서 제가 못 보신 분들에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동희 씨가 맡은 그 캐릭터가 정파리. 정파리가 이제 극중 참우식 배우 최민식 씨의 오른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모습도 있고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다시 또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뭐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보면 또 인성에게 좋은 사람하지는 않고. 그런데 답답하니까 손님이랑 싸우기도 했겠지만. 하여간에. 정말 애청자이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사실 정파리를 연계하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철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또 참우식 형님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인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에 더 지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는 더 지독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 네. 그런 느낌에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봤었어요. 좀 그런 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한 번 연기해봤습니다. 우리 동희 씨 스스로 정파리라는 캐릭터와 닮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정파리를 굉장히 굉장히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수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귀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이제 이동희 씨가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파리가 그냥 악인 같지가 않고 어떤 때는 진짜 짠하고 진짜 한 번 툭 치면서도 밥은 먹었냐라고 챙기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길 굉장히 좀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악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돈에 쫓기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걸 좀 표현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박보민 씨가. 카지노를 볼 때마다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하는데 직접 촬영한 배우님들도 일반 시청자처럼 그게 몰입해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오게티라든지 연기해서 아쉬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게 되나요? 이거 궁금하네요. 물론 다 찍은 거지만 편집을 다 해서 또 음악도 막 이렇게 깔리고 막 이러면 매일 이렇게 이제 오픈하면서 보면서 아 재밌다 이런 걸 느끼세요. 아니면 아 나 저기서 저거 좀 더 했었는데 아이고 저기 소품 뒤에 뭐가 보이네 막 이런 거 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거를 많이 이렇게 어떻게 찾아보게 되죠. 아 저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공간이 있었으면 아니면 시간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이제 그 꽃다발 던지는 씬 거의 3분 만에 찍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멋있게 나올지 몰랐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촬영감독님하고 감독님이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봐. 내가 복도에서 동인 씨 만났을 때. 그 얘기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멜로가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정팔이 멜로 해도 된다. 거기서 너무 멋졌어요. 아 그게 3분 안에? 네. 아예 그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냥 딱 그 꽃다발 던지는 것까지 눈앞에서 기다리다가 한번. 본인이 봐도 좀 멋진데? 어땠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성사시켜주신 강윤성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졌어요. 혹시 보시는 분 우리 꽃다발 던지는 씬 한번 꼭 보세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순간 가슴 콩쾅 뛰더라고요. 백청희 씨가. 아무래도 카지노 시즌2 마지막 회가 배우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회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볼 예정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3월 22일에 극장을 빌려가지고 배우 스태프들 관계자분들을 다 함께해서 작품 만드신 모든 분들하고 한 관을. 그 한 관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두 관을 제가 알기로는 팬분들을 모셔가지고. 너무 좋은 기획이네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무대 인사도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카지노가 완전 성공했다는 거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이동희 씨가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연기되죠. 옷 잘 입죠. 매력 있죠. 이러는데 또 노래도 잘해. 아이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정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하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겸손까지. 이러면 채널이 돌아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자 그런 필, 감성 충만한 우리 이동희 배우님의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에디티비아프의 라홀?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파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 이 음악이 흘러나올 때 너무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낭만적이고 파리라는 도시에서 정말 이 음악과 함께 딱 그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한 번 골라봤습니다. 멋져요. 자 우리 이동희 배우님의 추천곡 에디티비아프의 라홀! 이렇게 해야 돼? 듣고 사업부로 돌아올게요. 화전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2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시리즈 카지노에서 인생 캐릭터를 만난 매력적인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손까지 흔들어주시는 뭐 이제 스타 매너가 장착이 됐네요. 아니 진짜 인생 캐릭터라고 이제 정팔이 그러는데 인생에서 인생 캐릭터가 이거가 더 맞을까요? 아니면 덕선아 덕선이 어딨니? 그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아무래도 동룡이가 네. 동룡이가 그 친구는 그래도 배신은 안 하잖아요. 친구는 되게 또 좋은 친구잖아요. 동룡이가 호감이고 그런데 정팔이는 굉장히 비호감이기 때문에 동룡이 때는 정말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정팔이를 하고 나서는 글쎄요. 글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두 개가 마무리가 남았는데 진짜 못됐나? 여기까지만 아니면 처음 시기한테 쥐어 터지나? 인수분에 됐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수분에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너무 예상 바뀌었어. 아니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현실에는 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맞으니까 항상 준비 항상 정신 반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조은혜 씨가 우리 3부 끝곡으로 이제 동희 씨의 추천곡 에디티 피아프의 라우를 듣고 왔는데 조은혜 님이 네. 왠지 이 음악에 맞춰 멋지게 옷 입고 춤추는 동희 씨가 상상이 돼요. 어떤 옷 입고 춤추시면 좋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지금 코드쿤스트한테 산 이 옷을 입고 한번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동희 씨는 보통 일정이 없고 이렇게 할 땐 뭐 해요? 옷 사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정확하게 그 두 개를 아 춤이나 이런 건 안 추고? 아 춤은 정말 사람들을 안 보는 안 보는 데서? 네. 집에서 혼자 추거나 그 음악이 오늘따라 왠지 이런 리듬에 몸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춤을 춥니다. 아니 노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노래는 정말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잘한다고 생각을 스스로 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의 공연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하지 제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쑥스럽고 MSG 원업이 대박났잖아요. 그게 참 인생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흘러갔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정말 얼떨떨한 그런 상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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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황 장석환 씨가 동기배우님 느낌이 파리지앤 같아요. 혹시 프랑스나 유럽 다니시면 길거리 캐스팅 받으시지 않나요? 지금은 느낌이 조니데브 같아요. 네. 약간 조니데브 같은 느낌 그걸 살짝 노리신 것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조니데브야. 조니데브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이콘이잖아요. 조니데브는 사실. 그런데 반에 반에 반도 못 돌아가고 있는 지경이라 이건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느낌이 느낌이. 그래도 프랑스나 유럽 다녀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쳐다보죠. 일단은 너무 놀라웠던 게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편집숍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거기서 이번에 알류 이동이 하시면서 30% 할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메모모라는 편집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분이 알아보신 거잖아요. 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뭘 보고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봐 주셔서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이동이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알류 이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워. 뭐 또 비행기 안에서 두바이 갈 때 그 얘기 좀 해줘봐요. 두바이에 이제 촬영 때문에 가는 중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화장실 갔다가 오는 길에 본의 아니게 그 화면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카지노를 들고 비행기에서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도 계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카지노를 보고 계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약간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인가 이런 생각도 너무 짠 듯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와 그때 기분이 어떨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황민혁 씨가. 머리는 카지노 작품 때문에 길으시기 시작한 건가요? 저도 남자인데 머리를 길러보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동희님 주변에도 언제 자르냐고 간섭하시는 분들 많나요? 일단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머리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르고 싶으시다면. 킬러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신기한 건 한 3년 정도 꾸준히 기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저게 원래 저 사람 머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저는 추천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여자로 치면 긴 머리는 아니잖아요. 어깨에 살짝 안 닿는 그 정도인데도 머리 감고 말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 워낙 짧았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머리 감고 바로 잠들면 되는데 지금은 베개를 베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말릴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서 하다 보는데 저는 사실 조금 많이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귀찮아하는 상이야. 정말 귀찮아하는 상 지각상 만성피로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키워를 하시네요. 그렇죠? 도저히 머리가 엉켜서 도저히. 33구들님이. 배우님. 늘 저와 함께 맨유를 응원하던 축구팬이어서 내적 칠밀감이 높았는데요. 요즘 메시가 있는 팀을 응원하는 포스터가 많아졌더라고요. 혹시 응원하는 팀이 바뀌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파리에 갔다 보니까 메시를 제가 살면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돼서 경기를 한번 봤을 뿐이지. 여전히 랜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합니다. 이하늘 씨가 이번에 영화 범죄도시 4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범죄도시 3전 너무 기대되는데 동희님 이렇게 누아루 장르로 가시는 건가요? 카지노에 이어 범죄도시 누아루 동희라고 불러와나요? 그러시구나. 이게 개봉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3도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4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아주 앞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파이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우로서는 그런 역할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어떻게 보면 기다려왔던 거였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그렇고 타이밍적으로 잘 맞아서 연달아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다시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동룡의 어떤 그런 친근함이나 이런 작품들도 찍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뭐. 기대가 되는데 여기보다 더 나쁜 놈이면 더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그때는 좀 눈을 반짝 뜨시나 정신 차려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눈은 제가 어떻게든 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카지노에서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서도 좀 그렇게 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편집본을 다시 확인을 해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은 눈은 반짝 뜨지 않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불 멍텅한 눈으로. 자 우리 이동희 배우님 추천곡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 촬영을 이제 세븐틴 친구들 이제 호시랑 조슈어라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그 두 친구들 때문에 웃음 말할 날이 없었어. 정말. 정말 정말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어서 세븐틴 노래를 꼭 좀 추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듣고 올게요. 자 김보라 님이. 저는 노래 나가는 동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사실 뭐 최정 선배님을 만나면 정말 이 뭐라고 해야죠? 수다의 이 양과 이것들이 정말 정말 따로 한번 나를 잡고 한번 만나뵈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동일 씨가 또 대답을 너무 막 정성스럽게 해 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걸 막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드라마 내용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다양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 번씩 훑었죠. 부동산 얘기도 하고. 사랑 얘기도 하고. 네. 문수진 씨가. 동일 님. MSG 워너뷰 활동하시면서 배우 연기와는 또 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카지노 방영하고 MSG 멤버들에게 연락 많이 받았나요? 그럼요. 진짜 너무 재밌게들 봐주고 계시고 똑같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냐. 이거를 계속 매주. 맨날 창모형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게 엄청 불만이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글도 많이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맞아요. 그냥 한 주에 하나씩 툭툭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석진이 형을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이제 하도 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나오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결말을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귀를 막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왜 그래. 야야야 그만해. 이러면서 귀를 막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와 그거 좋은 방법이다. 와 지석진 씨도 너무 사람이 좋죠?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런데 성대모사도 있어요. 다른 분 또 없어요? 어 글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우리 또 선배님. 야 동희야. 야 오늘은 점심 뭐 먹을래? 네. 아 그게 최민식. 네. 이 이야기를 두 달 반 동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맨날 먹는 얘기? 오늘은 뭐 먹을래? 하루하루 먹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선배님과 같이 좀 많이. 그런데 선배님이 이 방송을 들으실까 봐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극중에서는 요리도 하시는데 요리도 잘해요? 아니요. 저 실제로는 정말 좀 시켜먹는 상. 시켜먹는 상이어서. 네. 배달상. 배달상. 그렇구나. 네. 그러시면. 이런 것도 재미있다. 장석환 씨가. 동희 배우님. 카지노에서 정파리가 아닌 다른 배역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배역을 선택하실까요? 거기 캐릭터들이 다 매력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세상이 누구 모든 사람이 정파리를 손가락질 할지언정 저는 다시 선택을 해도 정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정파리야. 정파리가 정말 저한테는 다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느끼실 부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정파리 역할은 동희 씨 아니면 그렇지. 동희 씨가 거기서 영사 역할을 하겠어요. 아니요. 시켜만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사 역할은 우리 또 이명준 배우님께서 너무 잘했어요. 완벽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명준 씨 그분도 엄청 착한데. 엄청 좋으시고 너무 재미있고. 맞아요. 저 옛날에 같이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꼬박꼬박 막 누나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이걸 잘하고 저러나. 올타임 레전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예술이고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네. 너무 잘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열받는 거. 그때 두 분이 막. 엄청 약올리죠. 참은 시간 때 막 가이드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 가겠습니다. 점점 점점 열받는. 여러분 가시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그렇네요. 자 광고 듣고요. 일단은 애기니까. 애기래. 김인자 씨가. 네. 동희님 마스크팩 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만 웃기세요. 아 네 주름이. 그러니까 우리 동희 씨가 그냥 툭툭 던지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 했을 때 웃고 이러잖아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집에 오늘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딱 잠자기 전에 오늘도 내가 우리 또 최하정 선배님을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러면 그것만은 제 인생에 낙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또 좀 때로는 강박처럼 좀 있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지석진 씨 성대모사 너무 잘하네. 아 동희야. 왜 자꾸 그 결말을 얘기하려고 하니. 아 그만해. 그만. 최지원 씨가. 아무리 나쁜 역할을 하셔도 제 마음 뺏어간 이동희 님이 더 나쁜 역할을 하죠. 아 네. 우리 이동희 씨 매력 덩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 했는데 뭐 우리 동희 씨를 사실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다짜고짜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정말 나중에 뭐든지 있을 때 좀 이용해 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여기서 꼭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다 끝나고 이제 22일 마지막 방송까지 끝나고 한 번 더. 아 정말 약속. 약속하자. 호심탄회하게.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나 하는 거지. 호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꼭 최하정의 프로타임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최민식 씨도 제 안부를 전한다고 제가 예전에 20년 전 가요광장 할 때 그때 서울의 달. 와 그때 나오셨구나. 네. 그때 한 번 보고 못 봤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친분도 있고 잊어버렸을래나? 그래서 꼭 전해주세요. 네. 제가 꼭 다음 주에 만나기 때문에 선배님께 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무식 씨의 의리 정도면 나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우리 이동인 씨의 추천곡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장르의 곡을 진짜 좋아하네요. 네. 자 끝곡으로 레닌 크래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거 들을 건데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는데 그 축하 공연을 레닌 크래비치가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목소리를 조금 또 여러분과 또 많이 또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너무 멋지네요. 자 이동인 씨 우리 그러면 3월 20일에 끝나면 4월에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인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지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무 보시겠지만 안녕. at all at all at all at all at all 감사합니다.